행운은 멍청이를 싫어하는 법이지 이거 리시마서 바로 싸우려도 될거같은데 잡았다 이거 잡았어 저거 잡았어 야 룰루 호우 앞으로 가셔야죠 갔잖아 이거 야 죽겠다 이거 역으로 터졌다 바이 역갱 지렸다 진짜 야 바이 역갱 개 지렸다 어 야 뭐해 왜해 리신 제 탓하는데 이거 아니 녹음이야 이거 잘 쐈어요 이거 알리도 잡을 수 없을거같아요 잡았어 잡았어 점블렛 쐈서 잡을게 이거 잡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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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나이스 최선 아니었냐 그래도 예 잘 쐈어 이건 택배 공간 따라가셨으면 딱 좋았는데 택배 공이 아까 빠져가지고 솔직히 인정? 네 인정 먼저 선융 찍어가지고 손찌면서 애씨 일단 뒤져 잡아놓고 시작했어 날파야 그만해라 응? 빙소리 끌수도 있어 빙소리 끄고 할까 그냥할까 응? 빙소리 끄고 할까 그냥할까 말 존나 많네 아 또 언제왔어 야야 빨리와 빨리와 능력 안됐냐 궁이 없어요 지금 아 스토리인데요 거의 아 언제왔어 용도 안쳤는데 탑이 고속도련네 지금 말파 걸어왔냐 여기까지 어 이거 호감 안될거 같은데 알리씨 알파 저거 죽을거 같은데 죽을라나 알리 죽였다네 뭐야 뭐 날라와 흠 어떻게 하냐 이거 아 하나 잡아야 되요 여신까지 잡아야 되요 여신 잡아야 되요 여신 잡아야 되요 나이스 따라간다 야 W킬다 이쪽 이쪽 W킬 이 개새끼들 다 일로와 잡고 알리야 시바라마 어디가냐 이 젖같은 새끼야 진짜 지구가 따라간다 아 잡아 굴렁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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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면 굴렁새 자켓 자켓 자켓다 이거 와 캘리포니아 조승익 미친새끼 아니야 저거 뭐 방지를 뭐 총기다가 드립치고 있네 미친새끼가 영적 먹으라구 아 빵테군 뭔데 일단 죽자 우리 깨고 죽자 깔끔하게 되져버리게요 너랑 살아라 리쉔 리쉔 빨리 리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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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각업캐리 컴파하면 나쁘진 않을거 같은데 말파이트가 있어가지고 말파 잘하자 게임 궁을 잘쓰셔야 돼요 야 이거 심했다 무슨 시발란들 이 개새끼들이 깜짝 놀랬어 이 야 나 궁조심할게 좋다 어시궁입니다 야 뒤로봐 뒤로봐 룰루 뭐하냐 지시발 실드 안써주고 섹구다 아 섹스구다 실드 안써주고 못오냐 근데 이게 바이같은 애들 들어오면 바이팡테같은 애들 일단 돼지고 시작하네 이상한새끼들 존나 많아가지고 테빙 또 왜 이렇게 어리브로 나왔지 이러네 이 말팡테 던져준다 달콤하게 야 알리 존나 무섭다 지금 커져라 있지 아직 있지 커져라 있지 알리가 까만 천천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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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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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쁘디아나 나쁘디아나 무빙 자 무빙 보겸아 자 보겸아 2방 피하자 에이씨 말파궁 너무 늦게 들어왔어 말파궁 아 말파궁이 없었어요 방금 야 룰룰룰룰 야 룰룰룰룰 룰룰룰 아이 뭐해 안쓰고 세쿠다 아 나한테 궁을 쳐야지 세쿠다 궁을 엘버궁 야 트패 던진다 저기서 가주자 이거 오르클리베 야 아 빼라 이거 바른버프 fortsụ야 했는데 하아 또 던졌네 야 룰룰룰 피지컬 이거 야 이 싸우면 안 된다 이거 싸우면 안 돼 그냥 싸우면 안 돼 싸우면 안 돼 리시나 살아된다 아 알리가 존나 잘하네 야 알리 혼자 했다 이번 게임 보니까 형님 물렸어요 이거 아 알리가 진짜 다 해준다 진짜 알리가 다 해준다 알리가 아 알리 뭐 데스티니급이냐 혼자 다한다 진짜 알리가 다 하긴 한다 진짜로 알리가 잘하긴 잘해요 엄청 잘하는거야 진짜로 다했어 혼자 지금까지 말파 궁이 제라스를 무조건 물어야해요 야야야 지금 못가게 해 지금 못가게 지금 못가게 해 투표가 100도 하니까 이런걸 센스 있게 해줘야지 인심 안거리는데 야이 씨발 아이고 세쿠다 투표가 운영 존나하잖니 아이고 우리 세쿠시 또 씨발 게임 박살낸다 아이고 우리 세쿠시 시간만 벌어주면 되는데 그새 또 물렸네 우리 세쿠시 아이고 세쿠시 어 그새 물렸네 세쿠시 아이고 세쿠다 어 아이고 어 이거 알리가 알리가 존나 잘하는건 맞아 이게 아이고 세쿠다 궁도 안쓰고 죽었냐 아이고 어떤 일도 어어 아이고 서류 아이씨구다 요 소지한테 니실수 인점 인정하지? 막판에 예 마지막엔 어 이거 투표가 백도로 갔잖아 억제길 깼잖아 야 우리가 액션만 취해주면 된다고 뭔 말인지 알지 형이 투표했으면 너 진짜 형한테 보초리 20대 맞았다 진짜 진짜로 형이 투표했으면은 보초리 30대 정도 맞았어 진짜로 형이 진짜 아니 진짜로 알았지? 세쿠씨 맨탈 터진거 같은데 왜이렇게 더 가고냐 흠 미안하자 세쿠다 아 아니요 너 어차피 형 속으로 존나 하잖아 맨날